경배용사, 온세상 경배 찬양팀이 뜨거운 함수원과 경례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천하며 제책해주시면 되더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문재인을 체포하며 여러분들은 체포하라, 체포하라, 체포하라 세 번을 제책해주시면 되더니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규정의 의거예요. 형법 제93조, 적을 이룩게 하며 대한민국에 합격한다는 사형에 처한다는 주제에 의거하여 윤석열, 검찰총대원, 지금 역시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을 여적죄로 체포하라, 체포하라 체포하라, 체포하라, 체포하라 체포하라, 체포하라 정말 감사합니다.